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죠. 지가 착한 줄 아는 그런 악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과거에 자식 패고 짐승처럼 살던 장인어른이 결국 딸한테 버려져서 고독사를 당했고 이제는 장모님 차례라고 하는데요. 아니 너무 냉정한 거 아닙니까? 그냥 대충 용서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다 지난 일인데. 원제 장모님이 아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먼저 제목만 보면 두 모녀가 원래부터 원수 사이였고 그래서 연 끊고 있던 게 아니냐 이런 오해들 하시겠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절연한 그런 관계는 아니고 그동안 계속 연락 주고 받았고요. 뭐 제가 봤을 때 나름 두 사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전에 장모님이 암 수술 받았을 때 그때 간병을 아내가 직접 했고 또 이때가 코로나 엄청 심했던 시기였거든요. 아예 집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또 이거를 아내 스스로도 다 알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원수 같은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뭐랄까 좀 복잡한 예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장인어른하고는 아주 예전에 절연했고 저희들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예 본 적도 없죠. 연애 때도 못 봤으니까. 그건 알아요. 부모를 떠나서 아예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저희가 연애할 때 언젠가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를 다 탈탈 털어서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 딱 한 사람만 고르라 하면 나는 주저없이 그 인간을 선택할 거야. 딱 봐도 엄청난 원한이 있는 게 느껴져서 그때부터 장인과 관련된 아무리 궁금한 게 있어도 질문도 말도 안 꺼냈어요. 그러다 저희 결혼하고 시간이 흘러 결국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내는 진짜 이 악물고 끝까지 숨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전에 듣기로 장인어른은 어찌어찌 연락이 닿은 아내 친구들한테 자기 딸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아니 거의 울면서 빌었다고 하는데 친구들은 그럴 수 없다며 거부를 하는 바람에 결국 그렇게 혼자 고독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런 뒤에 경찰서에서 아내랑 처남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아 참고로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예전에 이혼한 상태예요. 근데 야 이때 정말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겁니다. 시신 인계는 거부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장례식도 열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그래도 처남의 경우 뭐 이제 죽었으니까 하면서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정말 끝까지 차갑고 냉정한 자기 누나가 많이 무서웠나 봐요. 결국 그 뜻을 따르는 겁니다. 죽었다고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니야. 만약 여기서 나를 배신하고 그 짐승 같은 인간을 조금이라도 사람 대접해 주겠다면 너는 그 순간부터 내 동생도 아니다. 뭐 이런 소리를 했다는데 정말 무섭죠. 예 맞아요. 다른 건 몰라도 장인어른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뭐야 영혼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얼음처럼 차갑게 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튼 이건 뭐 지나간 옛날 일이고 지금부터가 진짜 본문인데요. 자식을 짐승처럼 다뤘던 장인이야 천벌을 받았다 치겠지만 문제는 그런 감정을 장모님한테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그것도 자주. 장모님을 방관자, 차별자, 그리고 똑같은 가해자라고 했어요. 그래도 처남은 또 아들이라고 장모님이 나름 열심히 감쌌나 봅니다. 그러나 같은 여자로서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또 그 인간과 달리 저한테 나한테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연락은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랬는데 저번에 아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모님의 아버지죠. 이때 장례식장에서 이틀 동안 머물다 왔는데요. 이제는 엄마도 끝이라며 폰 번호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차단해도 얼마든지 다른 번호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번호를 바꿔버리겠다 이러더군요. 아 그리고 저는 그때 해외 출장 중이라 못 갔습니다. 뭐 그렇게 됐는데 장모님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요. 이보게 꽁 서방 우리 딸내미 연락처 좀 알려주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든지 전부 다 당신이 다 잘못했다고 하길래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설득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내가 너무 완강합니다. 만약 여기서 번호를 알려주면 그 즉시 우린 끝이고 이혼할 거야. 애들도 데리고 갈 거야. 이러면서 협박을 해요. 뭐 아내의 원한이라고 하는 게 장인 어른한테 하는 걸 보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짐작은 됩니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모님이 저희 아이들 보험금도 내주는 중이고 또 얼마 전에는 가전 바꾸라면서 돈도 500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니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라고 물었더니 그래도 된답니다. 자기는 이미 그 이상을 해줬으니까 괜찮대요. 그리고 이런 결정 내린 거 절대 후회 없답니다. 아빠 때랑 똑같대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아내가 그동안 장모님한테 정말 잘했거든요. 장모님 아플 때 또 오줌 다 받아내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또 장모님 집을 자기 돈으로 인테리어까지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또 조롱하고 처남이랑 차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과 변한 게 단 하나도 없다고 이제 죽은 사람이라 여기고 신경 안 쓸 거래요. 저 인간들만 아니면 내 인생 너무 행복한데 왜 내가 이런 거지 같은 일을 겪어야 되는 거야? 이런 말 하는 걸 보니까 옆에서 딱히 뭐라 할 말도 없고 정말 답답해요. 결국 아내랑 제일 친한 어떤 친구한테 제가 상담을 요청했는데 뭐 자기도 나름 설득 중이니까 콩콩씨는 일단 빠져있어요. 걔 성격 몰라요. 까딱하다가 진짜 이혼당해요. 사실 장인어른한테 하는 걸 보면 이게 빈말도 아닌 것 같고 또 아내가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살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더 무서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쫄아가지고 장모님 전화를 그냥 계속 안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아이엄 청난 장문에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요약을 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 딸한테 엄마가 정말 미안했다고 전해주시게 부탁이네. 앞으로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나 이 사람아. 뭐 이런 건데 이 말을 전하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전했어요. 그랬더니 죽든지 말든지 신경 끄고 그냥 차단해. 이럽니다. 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제는 제 폰을 달라고 하는데 일단 막긴 막았어요. 막았는데 이거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마지막 경고라며 앞으로 엄마 이야기 한 번 더 꺼내면 이혼이야. 하... 아내와 가장 친한 사촌 형과 누나한테도 연락을 해봤어요. 우리 단톱방 멤버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감히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잣대기 싫으면. 이런 말을 해요. 정말로 장모님 연락을 받지 않는 게 맞는 걸까요? 그래도 장모님이 저한테 되게 잘해주시고 지금 엄청 걱정하고 있거든요. 딸을. 아... 미치겠다. 이런 거 연기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한 번 눌러주세요. 댓글 1번 아니 그 원한의 깊이를 감히 네가 재단해보겠다 이거야 지금? 그냥 너만 착하고 너 혼자만 천사인 줄 아는 거지 지금? 어? 그래 너 착하다 착하니까 얼른 아내한테 더 씨부름거려봐. 2번 너 같은 인간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그래도 네가 남편이면 아내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게 먼저 아닌가요? 너한테 잘해주는 장모님이 아니라 딸인 아내가 왜 저렇게까지 엄마한테 상처를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먼저 아니냐고. 아내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뚫린 아가리라고 냉정한 여자? 못된 여자? 미친 건가?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그런 걸 마음대로 평가해요. 너한테 잘해주면 무조건 다 좋은 사람이야? 야 진짜 이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살아? 이혼 당해라. 되들끌? 아내랑 이혼하고 잘해주는 장모님이랑 살면 되겠네. 끌 끌 끌 끌 끌 끌. 아니 피해자가 싫다고 하지 말라는 건데 왜 이러는 거야? 왜 자꾸 가해자 편을 들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거지? 무엇보다 보는 위치 몰라요? 아니 너 도대체 누구 남편이야? 4번.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만큼 냉정한 여자가 아니라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상처가 많았다. 이게 바른 말 아닌가요? 5번. 헐 지한테는 잘해줬대. 이게 진짜 사람 새끼인가? 끌 끌 끌 끌 끌 끌. 6번. 장모가 그리 안타깝고 불쌍하면 당장 이혼하고 그 장모랑 살아라. 아니 아내는 안 불쌍하고 그 부모는 불쌍하냐? 우리 엄마 불쌍해. 이게 지금 장모한테 발현된 거야 뭐야? 그것도 아니면 혹시 장모랑 결혼했어? 그래서 이러는 거냐고. 7번. 본문 전체가 딱 그지 같지만 특히 마지막 문장에서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혈압, 아니 혐오감이 들어요. 아니 니네 장모가 지금 뭘 걱정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야? 자기 대소변 받아가며 노후를 보양해줄 딸이 도망을 가니까 그게 걱정인 거지. 이게 진짜 딸 걱정하는 거겠냐고. 아니 이 인간 정말 뭐야? 혹시 지능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건가? 그 장례식에서 조롱하고 아들이랑 차별까지 또 했다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도 너한테는 잘해주니까 좋은 장모님이고 그래서 아내 고통은 상관없다. 야 뭐야? 어? 그런 거야? 야 아내분. 이 새끼는 답이 없어요. 그냥 이혼하세요. 이런 덜 떨어진 인간이랑 살아봐야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큰 사고를 치든 아니면 쓴이를 화병으로 죽게 하든 뭐든 할 거라고요. 8번. 그래요. 그럼 쓴이가 얼른 가서 장모님 보살펴드리세요. 쓴이한테 잘해주는데 아프면 당연히 옆에서 간병도 하고 여행도 보내주고 말뚝물도 해주고 밥도 떠먹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9번. 크크크. 지가 착한 줄 아는 거지. 진짜 그지 같다. 야 자기 아빠도 끊어버리고 엄마도 끊어버리는 사람인데 남편이라고 못 끊을까? 끌깔깔깔. 공감을 못하겠으면 제발 입이라도 닥치고 살아라. 이혼 당하기 싫으면. 그렇죠. 지금 이거는 공감할 대상이 틀린 겁니다. 이게 그런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걸로 비유를 해보자면 누군가와 밥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데 친구든 아니면 여친이든 남친이든 남편이든 누구든 간에 밥을 먹는데 상대방이 나 이거 못 먹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릴 때 먹다가 체해가지고 식겁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맛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못 먹는다라고 하면 보통은 어? 왜?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유를 설명하겠죠. 이러이러해서 싫다. 아니면 알레르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럼 보통은 아 그렇구나. 몰랐네. 그럼 우리 다른 거 먹을까? 아니면 이건 내가 먹고 너 다른 거 먹을래? 이런 식으로 빈말이든 진심이든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 공감을 해주죠. 근데 여기서 딱 못된 인간들 티가 나는 게 에이씨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걸 못 먹어? 이러면서 억지 가스라이팅 같은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에이 그건 뭐 왜 용서를 못해? 장모님 불쌍하고 잘해주잖아. 이게 왜 이런 걸까요? 단순히 공감 능력이 낮은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남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공감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예요. 이거. 단순히 못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외에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진입 문제죠. 거기다 더 거지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말을 화 안 내고 소리 안 지르고 차분하게 한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착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도 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아내가 과거에 받았던 고통은 자기 알바 아닙니다. 왜? 자기 아니니까요. 그냥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내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냉정하고 못했고 장모님은 울고 있으니까 그냥 불쌍한 겁니다. 전후 사정을 안 따져요. 그래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거야. 왜? 내 일 아니니까. 당장 그렇게 보여지는 게 자기가 착해 보이거든. 자기 스스로 인식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러니까 공감 능력은 곧 지능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경우를 모르죠. 그렇다고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